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속 산장 공포 미스테리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이야기입니다. 후지아라 산장은 일본 교토시의 근교에 위치한 산장으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산장은 불청객들의 출몰로 인해 공포의 산장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불청객이란 누가냐면 인간이 아닌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후지아라 산장은 일본의 영화나 만화에서도 자주 등장하며 그 위치와 분위기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여기는 밤이 되면 불빛이 하나도 없는 긴 밀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산장 주변에는 무서운 이야기들이 도처에 퍼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산들 바람을 타며 숲을 달려가다가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소리를 듣고 서성거리는 순간 단지 한물간 농장에서 소리가 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실제로 산장 주변에는 살인사건이 발생한 곳이나 유령이 출몰하는 장소로 유명한 곳들도 많습니다. 발끝을 잘못 걸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위험이 있어서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 시즌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명한 명소이기 때문에 근처에 가면 꼭 방문하길 원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여러가지 공포스러운 이야기에 대한 호기심이다. 명소 탐방의 욕구 등 다양한 이유로 후지아라 산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 산장에서 나오는 소리와 분위기는 그 어느 곳보다 무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번째 이야기입니다. 케이블 카르도나 공포의 산장은 이탈리아 북부지역의 트렌트에 위치한 매력적인 관광지입니다. 이 지역은 약 2000미터의 고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우 가파른 절벽과 울퉁불퉁한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의미없는 해안이라는 의미의 카르도나라는 이름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수천년 전 이 지역에 거주한 트렌트의 옛주민들이 주변 환경이 매우 가혹하여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케이블 카르도나 공포의 산장은 1907년에 지어졌으며 이후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특히 트레킹, 등산, 스키 등의 야외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공포의 산장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영화, 소설, 만화 등에서 자주 등장하여 유명해진 지명어입니다. 케이블 카르도나 공포의 산장은 급격한 해발 고도 변화, 가파른 절벽, 포근한 골짜기와 울퉁불퉁한 산들과 같은 자결하는 환경 때문에 매우 위험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넓고 아름다운 전망을 제공하며 산임묘과 등산, 스키 등 액티브한 휴양지로도 인기가 있습니다. 트렌트에서 떨어져 대중교통으로 약 20분 거리에 있으며 지역 주민들과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스탠리 호텔 공포의 산장은 미스테리와 공포의 장소로 유명합니다. 이곳은 홀로라도주의 스탠리 마운틴 지역에 위치하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초록색 지붕을 가진 호텔 중 하나입니다. 스탠리 호텔은 1909년에 건설되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건축물과 내부의 고전적인 장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호텔에 대한 이야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무서워요. 호텔의 건축가인 프레드리크 스탠리는 빅토리아 시대 유럽의 스타일로 이 호텔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스탠리는 호텔이 지어진 이후 두 번에 걸쳐 자신의 아내가 사망하면서 이 장소가 무서움의 대상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호텔에서는 투숙객들이 이상한 소리와 낯선 현상을 경험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호텔 내부의 객시 217원은 특히 유명합니다. 이 방은 비참한 사연으로 유명한 리치 룸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호텔 내부에서는 여전히 이 방의 전등이 저절로 켜지고 꺼지며 창문이 갑자기 노크하는 소리가 들리는 등 불가사의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외에도 호텔 내부의 매점에서는 고스트가 물건을 움직이고 또 다른 객실에서는 낮에도 불구하고 추운 기운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스탠리 호텔 공포의 산장은 인기 있는 미지의 이야기 중 하나로 여전히 수많은 귀신 논쟁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실제로 귀신을 만나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은 그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일까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샤토 드 프론티넬은 프랑스 남동부 알프스 산맥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그림 같은 자연경관과 오랜 역사로 유명한 곳으로 실제로 밀리언 달러 이상의 부자들이 숙박하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마을은 과거의 공포의 장소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1970년대 후반 샤토 드 프론티넬에 있는 한 산장에서 일어난 일이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산장은 이전에 성직자들의 휴양지로 사용되던 것이었지만 그곳에서는 현재 고아원 차림으로 아이들이 숙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호자들은 그들이 당시에 산장에서 보았다고 주장하는 눈보라 속에 둘러싸인 인간 모습의 특이한 존재들을 보았다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이들은 다른 차원의 존재물들이 이곳을 엄청난 속도로 가로지르며 날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이후로 산장은 폐쇄가 되었고 국가적인 이슈로 대두됩니다. 그리고 이 산장에 대한 공포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으며 이곳은 지금도 일부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목적지로 남아있습니다. 산장의 앞쪽에는 불어라고 써있는 큰 문이 있으며 많은 이들은 이 문 앞에서 찍는 사진을 소장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여전히 눈보라 속에 희미한 존재물들이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샤투트 프론티넬의 공포의 산장은 이제까지도 이곳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들로 인해 많은 이들에게 공포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섯번째 이야기입니다. 베타로프카 산장은 러시아의 카발카스 산맥에 위치한 고산지대 산장으로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면도 많습니다. 이 산장은 특히 터키와 그루지아 러시아 세계 국가에서 만나는 삼각지대에 위치하여 정치적인 분쟁지역이 기여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마을을 떠나 야생동물과 외딴 지역을 누비며 캠핑, 하이킹, 스키 등을 즐길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도 높습니다. 최근에는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악한 범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서 러시아 정부 및 국가경찰이 이 지역에 대한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산중턱 지역은 교통이 불편하며 인프라도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잃어버린 경우 자신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확률이 적어 걷어차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동굴과 절벽 등 위험한 지형이 많아 사람들이 쉽게 길을 잃어 안전이 위태롭기도 합니다. 신속한 출동과 구조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산악구조대원들도 산악한복과 각종 준비물품을 갖추고 방문해야 합니다. 따라서 베타로프카산장에 방문할 때에는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는 장비와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곳을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중하게 계획해야 하며 안전한 상황에서만 방문할 수 있도록 권장드립니다. 여섯번째 이야기입니다. 원더랜드 바이 롱리프 공포의 산장은 호주의 시드니에서 차로 약 2시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호주의 가장 유명한 공포 산장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는 무서운 기운이 가득한 곳이며 정말로 끔찍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장에는 다양한 공포 테마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은 골든이라는 이름의 공포 테마입니다. 이곳에서는 골든이라는 깊은 암굴 속으로 들어가서 괴물과 몬스터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참가자는 헬멧과 전문 장비를 입고 굴로 들어갑니다. 또한 보다 어린 참가자들은 더 약한 공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가지 테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신집이라는 테마에서는 실제로 마녀와 좀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원더랜드 바이 롱리프 공포의 산장에서는 많은 입체미로와 다양한 퍼즐 구성이 있어 참가자들은 더욱 흥분하고 더욱 긴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위해 원더랜드 바이 롱리프 공포 산장은 매우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들은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일반인들은 비록 무섭게 놀리더라도 대관하는 이들은 심각하게 모욕받으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일곱번째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화장 안산장은 공포의 산장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은 중국 광시성 시호구 화장안에 위치하며 지리적으로 중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경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화장 안산장은 자연환경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산악경관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 산장은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으며 그 역사는 매우 수상합니다. 화장 안산장에서는 뼈란 효력을 가진 약초들이 자라는데 이 약초들로 만든 약은 여러가지 질병에 효과적이라는 복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공포의 산장으로 유명합니다. 과거 이곳에는 중국 혁명군의 군사훈련 연습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군사들이 사망하였으며 그들의 영혼이 이곳을 떠돌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소문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밤이 되면 귀신, 유령 등의 영혼들이 나타나며 심지어 그들이 양치기나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화장 안산장은 독특한 분위기와 트릴러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많은 관광객들이 자극적인 공포체험을 즐기기 위해 방문합니다. 화장 안산장은 도보로 산을 타고 올라가야 하며 미스테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예산, 캠프장, 괴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화장 안산장은 공포의 산장으로 유명해져 관광객들이 방문하기 시작해요. 현재는 관광산업의 중심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입니다. 베어푸트 리치는 캐나다 엘버타주 바나프 지역에 위치해 있는 공포의 산장이다. 이곳은 정말 특이한 산장으로 공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장소일 것이다. 베어푸트 리치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미 대륙에서 가장 극적인 경관을 자랑한다. 그러나 이곳에서 제공하는 공포체험은 모든 입장객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다. 마치 영화 속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자체 제작 공포쇼를 제공하며 실제로 최악의 악몽이 만들어낸 장면과 같은 체험을 선보인다. 이러한 체험은 진실감 넘치는 공포장면과 함께 전문적인 연출으로 인해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을 앞세운다. 길고 좁은 미로를 따라 공포의 대상이 되는 인형 등의 소품들이 마치 생명을 불어넣듯 움직여 공포체험에 있는 방문객들을 마치 현실에서 벗어나게 만들어버린다. 또한 베어푸트 리치는 야외 쪽에 있는 미로, 놀이터와 다양한 캠핑 장소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함으로 가족 여행객에게도 인기 있는 장소 중 하나이다. 이러한 이유로 베어푸트 리치는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청소년 및 어른들, 경험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산장을 찾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하는 산장 중 하나이다. 그러나 반면 공포를 좋아하지 않는 방문객들에게는 다소 불편한 경험이 될 수 있다. 아홉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테케 산장은 멕시코의 하와이라 불리우며 아름다운 해변과 자연경관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공포의 산장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아호야 될 나지라고 불리우며, 마테케 산장에서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전설적인 대학생 7명이 유기된 곳으로 유명한 곳으로 미스터리한 분위기와 공포스러운 이야기들이 도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방문객들이 모이는데, 이유는 곳곳에 흩어진 공포스러운 전설과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들어가는 길은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길 양쪽에는 거대한 나무들과 그 사이로 나타나는 물빛이 자연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하지만 길이 어둑어둑해서 무섭기도 합니다. 이 산장에는 유령들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집들은 유령을 막기 위해 화가 난 귀신들을 그린 그림들이 달려있습니다. 또한 각종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어느 날 비싼 시계 버리고 구했는데, 다음날 그 시계가 다시 나타난다는 이야기 등입니다. 마테크 산장의 라호야델라지는 공포와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방문해야 할 곳입니다. 하지만 약한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주의해야 할 곳입니다. 열 번째 이야기입니다. 슈테펠베르크 성은 독일 바이에린주에 위치한 중세시대의 성으로 공포의 산장으로 유명합니다. 이 성은 12, 13세기에 건설되었으며, 가장 높은 탑까지 총 81m의 높이를 자랑합니다. 이 성은 그 시대에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후에는 교도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슈테펠베르크 성이 공포의 산장으로 알려진 이유는, 1944년에 나치의 무력부 SS가 이 지역에 진입하여 고위급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 회의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논의하며 수많은 인물들이 살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적으로 큰 충격을 주며, 이후로 이곳은 공포의 산장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슈테펠베르크 성은 박물관으로 사용되며, 그 당시의 내부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성 내부에는 피해방, 고문해방, 사형수용소 등 공포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물이 있어, 방문객들에게 거침없는 탐험을 불러일으키며, 고백과 성면, 그리고 괴상한 존재와 인형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그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져, 역사와 공포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로 자리잡았습니다. 열한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도네시아에는 보호산장이라는 종류의 농장이 있습니다. 이 농장들은 일반적인 농장과는 다르게 소규모로 운영되며, 일반적인 비윤리적인 가축산업 방식을 줄이고, 동물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장입니다. 그런데 보호산장에서도 일부에서는 이러한 윤리적인 방식을 지키지 않고, 동물들을 학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16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호산장을 관리하는 법을 개정하여, 산장 운영자들이 이러한 학대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일부 보호산장 운영자들이 악용하여, 공포의 산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들 산장에서는 동물들이 극도의 고통과 고문을 받으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로 번식시키는 등 비인도적인 사례방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공포의 산장들은 발각되면, 정부 당국에 의해 폐쇄되고, 산장 운영자들은 고소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호산장에서 동물들의 복지가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비인도적인 사례방법을 이용한 산장들은 반드시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러한 공포의 산장들이 없어지도록, 정부와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복지와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보호산장 운영자들의 부상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여, 한 걸음씩 더 나은 보호산업을 창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두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위치한 마소르 산장은, 헤브론과 예루살렘 사이에 위치한 소도마군 지역에 있는 산장소입니다. 이 지역은 성경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 10개명을 받았던 산으로 불리지만, 마소르 산장이라는 이름은 이곳에서 일어난 공포적인 사건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마소르 산장은 1920년대부터 이스라엘 국가, 영국군, 이스라엘군 등 여러 조직들이 거점으로 삼았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일어난 공포는 1948년 이스라엘 독립전쟁 당시에, 이스라엘 국가와 이스라엘군 사이에서 일어난 전투가 원인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전투가 일어난 뒤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국가의 거점으로 남아있었으며, 이스라엘 국가의 예민한 분위기가 남아, 아직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관광지로 인기는 없지만, 이 지역의 공포적인 분위기와 역사적인 중요성 때문에,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할 경우, 항상 안전을 위해 신중히 준비하고 갈 것을 권장합니다. 열세번째 이야기입니다. 브라질의 시에라 네그라 산장은 매우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브라질의 민속예술, 음식, 문화, 대자연의 아름다움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무입니다. 하지만 이 산장은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라 네그라 산장은 과거 브라질의 소유주들이 노예를 사용해 운영했던 곳으로 매우 흑독한 노예 노동과 인간 착취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포의 산장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공포라디오에서는 이런 시에라 네그라 산장의 역사와 현재를 다루며, 관광객들이 방문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에라 네그라 산장 내부를 탐험하며, 노예 노동과 착취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한 공포라디오에서는 이곳에서 일어난 많은 공포 이야기들을 다룹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과거의 그림자뿐이 아닙니다. 시에라 네그라 산장은 매년 많은 행사와 축제가 열리면서, 브라질의 문화와 예술을 대표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또한 자연경관이 뛰어나며, 산책로와 하이킹코스 등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시에라 네그라 산장은 브라질의 대자연과 문화, 그리고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공포라디오에서는 이런 다양한 측면을 다루며,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할 때 참고할 만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4번째 이야기입니다. 톨레스 산장은 스페인 북부에 위치한 아라곤, 지방 헤스카마시에 위치한 공포의 산장으로 소문이 잦아한 곳입니다. 이곳은 1910년부터 1920년대 중반까지 가장 혁신적인 스페인 천재 건축가 안토니오 고디가 설계하고 건축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산장은 정말로 마치 꿈이나 악몽에서 나온 듯한 기묘하고 끔찍한 건축물입니다. 톨레스 산장은 굉장히 크고 복잡한 건축인데, 이는 고디가 건축물 안에 작은 미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산장 내부에는 수많은 비밀스러운 공간들, 회전 계단, 감옥새, 우물탕, 죽음의 정원 등이 존재합니다. 이 산장은 고디가 구상한 이상주의와 불안정한 심리적 요소를 반영한 건축물입니다. 이처럼 일부러 불안정한 분위기를 조성해 불안감을 유도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려고 설계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디의 철학과 건축 기법은 많은 공포영화와 유사한 분위기를 익히게 하며, 방문객들을 극도로 놀라게 합니다. 게다가 일곱은 고디의 인기와 함께 많은 유령이야기의 배경지로 유명해졌습니다. 일부 이야기들은 그 실제적인 배경을 기반으로 하여, 이 산장에서 사라지거나, 이 산장을 찾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등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와 전설들은 톨레스 산장이 공포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끔찍하고 미스테리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방문객들을 극도로 놀라게 합니다. 열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많은 아름다운 산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초록빛 산장은 그 독특한 분위기와 공포적인 이야기로 유명한 산장입니다. 초록빛 산장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동부에 위치한 카산루 지방에 있는 대도시 요하네스버그에서, 차로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산장은 1912년에 처음 개장되어 안전한 휴양지였지만, 1920년대부터는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공포의 산장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초록빛 산장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소문만 떠들었지만, 점점 더 심각해지다가, 결국 사람들이 이곳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산장에서 매우 유독한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끊이지 않는 화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확실하게 죽었다고 알려진 사건이 많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아이들이 뒤처지는 현상입니다. 이곳에 가면 아이들이 어디론가 사라지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유독한 기운 때문에, 초록빛 산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초록빛 산장은 현재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가장 유명한 공포의 장소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 깊고 어둡고 유황색의 산장은 이어지는 불완전한 이야기와 함께, 기괴한 분위기와 공포감으로,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스위스의 구루트 산장은, 공포와 관련된 역사와 이야기가 많이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스위스 알프스에 위치하며, 구도가 1800m, 2500m 정도에 이르는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이 산장에 대한 공포는, 특히 1920년대에 일어난 일로 시작합니다. 그때 구루트 산장은 화재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와 더불어, 불타는 지옥과 같은 비명소리가 여전히 내려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후 이곳은 다소 냉정한 분위기로 변하였지만, 여전히 공포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산장에서는 종종 기묘한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앞머리를 자르던, 이는 목에 칼이 꽂혀 죽은 채로 발견되기도 했고,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을 밀고 내리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루트 산장에는, 기이한 현상들이 많습니다. 이 산장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이상한 소리와 유령 같은 존재, 그리고 끊이지 않는 불안 등이 발견되었고, 이런 일들은 매년 수천명 이상의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루트 산장을 방문하실 경우, 이런 기이한 이야기들이 기억에 남을 것이며, 당신 역시 이 산장에서 무언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곳은 공포와 추억을 함께할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장소입니다. 열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나카오 산장은, 뉴질랜드 남섬의 남쪽에 위치한, 키오비 지역의 산간 지역에 위치한 호텔과 인근 스키장을 포함한 집합치입니다. 이 지역은 고도 1760m에 위치한, 산 꼭대기까지 이어지는 미로 같은 길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공포라고 불리는 것은 날씨 조건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해발 2000m의 산악 지역으로, 1년 내내 얼음과 눈이 내리며, 겨울철에는 엄청난 폭설이 옵니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는 안전하게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포의 수단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지역에서는 시간마다 주역되는 1년의 소리 폭풍, 눈보라, 몸부림치는 소리 등로 공포를 유발하며, 방을 어둡게 만들어 어떠한 동물이나 저주 같은 느낌을 줍니다. 또한 방문객들은 체온 감지기를 지나야 하며, 기본적인 서류 작업과 함께 모든 문을 잠그는 등의 보완 절차가 존재합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낮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바뀌는 날씨와 경사가 가파른 길로 인해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방문객들에게 산악, 인도 단체와 연락하여, 안전한 행동을 가이드받으며, 산악 장비를 반드시 갖추고 다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마라카오 산장은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산악 지역 중 하나이지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방문객들은 안전에 주의하며, 관할 단체의 안전 지침을 잘 따라야 합니다. 18번째 이야기입니다. 감축광장 호텔은 영국 런던의 메리바온 시내에 위치한 5성급 호텔로, 역사적 건물과 현대적인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그러나, 이 호텔의 공포적인 이야기는 2001년에 발생한 사건에 기인합니다. 그해 9월 11일, 테러리스트들이 유엔 건물과 월가를 포함하여, 미국 내에서 일어난 대규모 공격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런던 시내의 많은 공공시설은 보안 강화가 이루어졌는데, 감축광장 호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호텔은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보안 강화 시설 중 하나로, 24시간 감시와 입구로의 엄격한 접근 제한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공포적인 것은, 이 호텔은 근처의 런던 메트로폴리탄 경찰서, 국가정보국 GCH2에 일치한 고철산에서 벌어졌던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호텔에서는 2016년에 공포 영화 산장의 공포의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영화는 고철산의 일대에서 발생한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불완전한 창문, 낡은 나무문, 그리고 무서운 녹색 염료로, 더욱 공포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호텔은 여전히 영국 정부의 중심적인 모임이다, 공식연예 등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호텔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행사들은, 자연스럽게 국가 안보와 연결되기 때문에, 더욱 무서운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19번째 이야기입니다. 알체포람 산장은 인도의 히말라야 지역에 위치한 공포의 산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등산 산장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산장은 고도가 4,130m에 달하며, 그 높은 해발 고도와 함께 가파른 경사면, 험한 산맥 풍성한 눈과 이모조모한 안반 등이 공포를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최초로 알체포람 산장 등발을 시도한 사람은, 1938년에 영국인 등산가들이었으며, 그 이후로 많은 등산가들이, 산장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포의 산장은, 쉽게 정복되지 않기로 유명해졌습니다. 다수의 등산가들이, 알체포람 산장에서 산사태, 추락사고, 신체적 문제 등으로 죽거나 부상했습니다. 이 공포의 산장은, 등반 경로가 어렵고 위험하기 때문에, 죽음의 계곡, 또는 악마의 마당 등의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등반 경로에서는, 국경 경비대와 군대가 경비를 담당하고 있으며, 등반하는 등산가들은, 정교한 장비와 경험, 건강한 체력 등이 요구됩니다. 알체포람 산장은 공포와 위험으로 인해, 등반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산장에 도전할 때에는, 매우 신중하게 계획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등산가들은 가능하면, 전문 가이드와 함께 등반하거나, 철저한 준비와 조심을 하여, 안전한 등반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메티오라우 포메샨 호텔은, 그리스 북부지방의 메티오라 지역에 위치한 호텔입니다. 이 호텔은, 그리스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인, 메티오라우 목재 수도원군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양한 종교적인 문화유산과 교회, 수도원 등을 관광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호텔은 그 이상으로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포의 산장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이 호텔은 과거, 그리스 내전 시기에 감옥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지금의 호텔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감옥에서는, 매우 잔인한 가족 살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호텔에는, 모든 방마다, 각기 다른 공포 이야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한 방에서는, 살인사건의 희생자가,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 다른 방에서는, 예전 감옥에서 죽어나간, 죄수들의 유령들이 나타나, 객실 안에서 탈출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호텔에는, 공포 체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도를 지나가면서, 다양한 공포 요소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밤중에 복도에서, 갑자기 날아오는 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방 등이, 그것입니다. 이렇듯, 매티 오라우 포메션 호텔은,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공포 체험을 제공하는 곳으로, 그리스 관광 중, 특별히 공포를 즐기는 관광객들에게는, 놓치지 않을 만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